지난 4월 착공예배를 드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모금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연무대교회 새예배당 건축 모금액은 전체 130억 원의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연무대 군인교회 새예배당은 지난 4월 착공예배를 드렸으며 최대 6,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